세이 포커스, 스테이 크리에이틴 기다리고 있어 너만을 위한 네이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넨입니다 지금 저는 Show Me The Money 4에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, 저는 원포원치의 원이라고 하고요 저요? 앞으로 저 잘 좀 케어해주세요 잘 생기면 통한다 이들과 닮은 꼴은 과연 네오나르드 여진구 지켜만 보란 말씀이시옵니까? 왕이란 그런 것이옵니까? 송중기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 왕을 참치하지 말라 상황은 왕이 아니다 Show Me The Money 제가 다 지켜버릴게요 잘생긴 훈남들 과연 이들의 랩 실력은? 예 Check it out Yeah 저기 잘나가는 아이돌과 인정받는 언더댓이 난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해 여기 대부분에 애들은 말하겠지 쟤는 신경 안 써 근데 이 내만 뒤에 벌써 신경이 곤두서 여긴 전부 스윙스 아니면 또 지코 자친 사이코 아니면 몬스터 내 기준에 넌 뽀로로나 캐로로다 뽀롱나지 넌 별 볼일 없어 고개를 숙였잖니 윗떼가리가 싸질러 놓은 자식들이 넌 많지 사고치곤 관심 없니 자 받아가라 콘돔 음 좋았어요 나머지 부훈남 래퍼의 결과는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되게 귀엽게 생기셨네요 네 얼굴이 되게 귀엽게 생기셨네요 렛츠고 Yeah 중전 보이스 친절한 말 두 적당한 난 컨택 Yeah 호감형 외모를 갖춘 교과서 같은 컨셉 They call me 가식쟁이 니들한테 난 가식쟁이 나한테 무엇이란 정직하고 예의바른 거 무대 위안 평상 시계삼은 다른 거 날이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 기존의 기준과 난 좀 다르다는 거 준비됐으니까 대작에 예고편 벌써 티켓 봐라 클릭해봐라 Coming soon 힙합을 쓰고 존심이라 읽어 X 사진적 정의 내 자신이 날 교육시켜 Man I'm so over with Under over shit 누가 누구 보고 이면 화의 손에 짓거리지 힙 부신 떡과 닭을만 쫓는 토끼 X 내 야망은 날 높이 Just to carry it to carry it You get me? I'm only seventeen 내 앞길은 확 고맨 축하해요.